049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셀바이오텍입니다. 셀바이오텍은 동산은 1995년 설립되어 토종 유산균의 개발, 유산균의 고농도 배양방법 개발, 고농도 유산균 원말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2002년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산은 듀오락 브랜드 유산균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온 보존성과 제품 개발 시 안정성이 높은 듀얼코팅 프로바이오텍스를 개발하여 국내, 일본, EU, 미국, 중국 특허를 받은 제품 유통망으로 국내 셀바이오텍 인터내셔널, 해외 덴마크 및 프랑스의 자회사를 활용. 기업 개요 대시 프로바이오텍스 유산균 제품 제조 및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설립되었으며, 2002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다중 코팅층을 갖는 유산균 및 이에 제조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 취득과 그 외 유럽, 일본, 중국 등의 5개국 특허를 달성하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음 대시 프로바이오텍스에 대한 원료부터 제조, 자체 브랜드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이중 코팅 기술, 최고 수율의 유산균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바이오텍스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재무 대시 LP. 비지, 로 등 원말 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주요 유산균인 듀오락골드 등의 완제품 사업 부문 성장에 따라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율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대규모 외환 관련 이익 및 이자 수익 증가로 순이익률 상승. 양호한 수준 대시 프로바이오텍스 시장의 경쟁 심화에도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효과 등을 통해 외형 성장이 전망되는 바 수익률 상승세가 이어질 듯. 2023년 2월 27일 기준 장마감 셀바이오텍의 시가총액은 1,25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셀바이오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06위입니다. 셀바이오텍의 상장 주식수는 940만주입니다. 셀바이오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셀바이오텍의 퍼은 8.5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47.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0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5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83배, 16,09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3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원, 37억원, 7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2번지억원, 32억원, 104억원입니다. 셀바이오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번지 80%이고 유보율은 2,609.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2.64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7-0.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0.30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 더하기 0.1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의 2023년 2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만 3,3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만 3,40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만 3,6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셀바이오텍의 종가는 1만 3,380원이며 주가가 셀바이오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의 종가는 1만 3,380원이며 주가가 셀바이오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셀바이오텍은 거래량 1만 6,55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501주, 키움증권에서 2,700일 흔한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514주, 이베스트에서 1,152주, 하나증권에서 1,15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예세증권에서 2,3604주, 키움증권에서 2,032주, 한국증권에서 2,015주, 삼성에서 1,900일 흔주, 메릴린치에서 1,44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200의 순두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00세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셀바이오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상 biz 주식ком 주식하는 사람들 ante이 주식하는 사람들 farklı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passenger 자idian Jedi